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연입니다. 봄이 되며 활동량이 늘면서 많이 움직이는 어깨, 허리,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깨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주제로 박종혁 믿음병원의 박종혁 원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 50대 중년층에서 운동이나 외상 없이도 흔하게 발생하는 어깨 질환. 자주 겪는다고 마냥 참거나 파스에만 의존하면 만성통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깨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며 올바른 치료법을 알아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종혁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가면 병명도 많이 다르고 그러던데요. 어느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은가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환자들이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척추를 보는 병원을 가면 목액 디스크라고 하고 정형외과 병원을 가면 어깨 질환이라 하면서 물리치료하는 병원에 가면 근육이 뭉쳤다고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도 있지만 병은 다른 곳에 있는데 이상한 치료만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목 부위와 어깨 쪽지, 어깨, 팔, 손에 거쳐서 통증과 절인 느낌이 오면서 팔꿈치 아래로 증상이 오게 되는데 어깨의 경우는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어깨에서 팔꿈치 상박부에 국한돼서 통증이 나타난 경우가 많으면서 어깨의 운동 범위에 제한이 따르면서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위험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미묘하게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환자들이 어깨, 팔꿈치, 손목에 병을 같이 갖고 있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기 때문에 어깨 회전근 파열이 있고 팔꿈치에 외상과염이 있으면서 손목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목 디스크처럼 손끝까지 저리는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말씀하셨다시피 원인이 다양한데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원인은 같은데 증상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처음 병원을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그만큼 처음 어딜 가느냐가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척추질환과 어깨질환, 팔꿈치질환, 수부질환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단을 일단은 정확하게 한 후 치료를 어느 곳에서 어떻게 받느냐는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난 부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환자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취미, 전신질환 등을 고려해서 병을 진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봐줄 수 있는 곳. 보면 목 통증이 있을 때는 보통 어깨 통증이 같이 동반되더라고요. 목과 어깨가 한꺼번에 같이 아플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병이라고 볼 수 있나요? 환자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병인데 그것이 근막통증증후군이라 불리는 질환입니다. 장기간 운전하시는 분이나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분, 컴퓨터를 장기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막은 근육을 싸고 있는 이 낡은 막으로서 이 막이 줄어들게 되면서 말랑말랑한 근육이 뭉치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된 자세를 오래하거나 특정 근육을 긴 시간 동안 필요하게 사용한 경우 근막이 짧아지고 근육이 고무줄처럼 뭉쳐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잘못된 자세와 외부 스트레스 등에 의해 우리 몸의 근육은 쉽게 긴장하게 되며 근육이 일부분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 그 부위에 피로 물질이 축적되어 주위 혈관을 압박합니다. 그 결과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물리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피로감, 감각 저하, 따끔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의 가장 기본은 근육이 따뜻한 찜질과 스트레칭 운동으로 이완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약물 및 주사 치료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대에 따라서 자주 발생하는 어깨 질환이 다르다면서요? 처음 진단을 내릴 때 환자 나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대, 20대에는 불안정성에 의한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30대, 40대에는 충돌 증후군과 석회성 권염에 의한 통증이 가장 많습니다. 50대, 60대가 되게 되면 회전근 파열과 유착성 관절 양염에 의한 통증이 가장 많으며 70대에는 관절염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에 의한 데이터일 뿐 정확한 진단에 의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40대, 50견이 왔다 해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저는 나이가 벌써 들었나요? 하고 질문하시는데 그러면 저가 반문을 합니다. 60대에 발생하면 회춘하신 겁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걸 진단을 내릴 때 나이를 고려하는 것일 뿐이지 나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나이대에 발생하는 질환은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이대별로 발생하는 질환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나이에 따라 몸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10대는 관절이 유연하기 때문에 불안전성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40대를 넘어가면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관절 자체가 굳어지는 유착성 관절 양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참 일을 하게 되면 충돌 증후군과 석괴성 관염이 발생하게 되고 이 단계를 지나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회전근계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날씨가 좋아지면서 운동 많이들 시작하시던데요. 운동 때문에 생기는 어깨 질환도 있나요? 서로 몸을 부딪히는 운동, 특히 유도, 레슬링, 농구 등을 하면서 어깨 관절이 빠지는 탈구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손을 머리 위에서 하는 운동, 특히 배드민턴, 테니스, 수영 등, 야구 등은 회전근계 손상에 오기가 쉽습니다. 이런 스포츠를 즐기다가 어깨가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어깨에 발생하는 불안정성에는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심한 외상으로 관절순 또는 인대, 관절랑 파열이 있는데 재발성 탈구를 많이 발생하게 되고 관절막이 이완되는 선천석으로 대부분이 발생하지만 이거는 다방향성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다방향성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에서 외부에서 힘이 가게 되면 관절 와순이 파열하여서 재발성 탈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발성 탈구의 경우에 파열된 관절 와순, 인대를 봉합하는 치료가 필요하나 다방향성, 선천적으로 이렇게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에서는 운동 치료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탈구가 10대에서 주로 발생하면 90% 이상이 재발율을 발생하나 40대 이상에서는 관절 자체 유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발율은 낮은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50% 이상이 회전근계 파열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릴 때 어깨가 빠지면 더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깨가 빠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대개 환자들이 갑작 쓰는 통증 때문에 팔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상지를 바깥쪽으로 벌린 상태에서 반대편으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을 안쪽으로 돌릴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둥근 모양으로 돼 있는 외관이 이렇게 반듯해지면서 어깨 관절 뼈가 앞쪽으로 빠져서 앞쪽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네, 어깨 탈구가 잦은 분들은 스스로 맞춰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이건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처음 빠지신 분이거나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맞춘다고 하다가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이두 밖은 힘줄이 관절 내에 끼어들어가서 수술적인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정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자주 빠져서 스스로 어깨를 툭툭 집어넣는 분들은 오히려 관절막이 많이 파열이 돼 있고 관절와 숨 파열이 돼 있으면서 이것이 결국은 안전성을 유지하는 관절와의 뼈에 이상을 초래하여서 이렇게 쉽게 빠지고 쉽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오히려 관절이 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다시 좋은 상태로 되돌려야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봉합 수술하고 운동 치료가 있는데 대개 어깨 관절은 골프 T 위에 있는 골프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 위에 공이 쉽게 빠지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관절와 순이라는 연골이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안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 관절와 순이 찢어지게 되면 관절은 그냥 쉽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관절와 순을 봉합을 해주는 게 봉합 수술이고 어떻게 보면 운동 치료는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막을 싸고 있는 근육의 힘을 좋아지게 해서 관절이 빠지는 것을 근육 힘으로 잡아줘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말하는데 주로 스트레칭 운동과 세라밴드를 이용한 회전근계 강화 운동, 견갑골 주위에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견갑골 안전화 운동이 있습니다. 네,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뼈가 자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죠? 대개 충돌 증후군을 얘기하는데 어깨를 앞으로 들게 되면 상완골, 위팔뼈라는 뼈에 있는 대결들과 날개뼈에 있는 견복하에로 들어가게 되면서 회전근이 그 가운데 씹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계속 머리 위에 작업을 하시는 분이나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뼈가 자라났다는 부위는 견복 5구 인대가 견인에 의해 골극이 발생한 것을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회전근계 혈액순환이 저하가 일어나고 조그만 손상에 의해서도 쉽게 파혈이 발생하면서 부분적 파혈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낫지 않고 심해지는 현상에 의해서 힘줄 자체가 부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환자들이 어깨를 과도한 사용이나 근력 약화,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이 충돌의 원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뭘 먹다가 이빨 사이에 혀가 끼이게 되면 그분이 그 부분이 계속 부어서 손이 씹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씹는 동작을 하면서 좀 조심히 하거나 부기가 가라앉히게 되면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이가 이상하게 생겼거나 하게 되면 그 이를 일부분을 깎아서 안 부닥치게 하는 것이 수술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깨를 덜 사용하면 자연 치유가 가능하겠네요? 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오식견 유착성 관절 약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후에 스트레칭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돌 증후군은 밤에 잘 때 어깨가 심하게 아프지는 않나요? 충돌 증후군은 밤에 아픈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심하게 아픈 경우는 대부분 석회성 권염입니다. 석회성 권염은 힘줄 조직의 석회화 돼 있는 물질이 침착하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통상 장시간에 걸쳐서 석회는 서서히 흡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70대 환자들을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환자를 부검한 경우에 대부분 석회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연 치유되는 질환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이거는 화학적 종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환자분들이 각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프지만 실제로는 비수술적 치료가 치료의 원칙입니다. 소염제라든지 진통제로 환자의 증상을 완화를 시키면서 증상 호전이 없을 때 스테로이드 제재 같은 약물로 견봉화 주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오히려 바늘로 천자를 하거나 초음파에 의한 쇄석기로 돌을 깬다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심출의 손상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신중함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회성 건염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증상도 잦더라고요. 낮에는 참을만하고 밤에 잘 때 통증이 무지 심하면서 팔을 반대쪽으로 움직여야 하는 경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런 경우는 대개 유착성 관절 낙염과 회전근계 파혈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질환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착성 관절 낙염과 회전근계 파혈은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회전근계 파혈은 있지만 증상은 유착성 관절 낙염이 있어서 유착성 관절 낙염 치료만 하여도 증상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착성 관절 낙염은 가장 중요한 건 어깨의 운동 범위를 다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동적 운동 방법으로 관절 운동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가 운동 치료로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시행합니다. 통증은 소염제와 진통제로 치료하게 되고 이것이 따뜻한 찜질을 같이 하게 된다면 효과가 더 좋을 것입니다. 추운동과 손가락 벽 걸어오르기, 막대를 이용한 운동, 도르래 운동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 마취아의 강제 조작 또는 스테로이드 국수 주입을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어깨의 인대가 찢어졌다, 끊어졌다라고 표현되는 건 실제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대가 아니라 회전근계 파열을 말하고 계십니다. 엄밀히 말해서 인대가 아닌 힘줄 파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전근계는 힘줄이지만 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막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막의 두께와 넓이를 찢어진 부위의 넓이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입니다. 두께는 부분 파열과 전층 파열이 있고 크기에 따라서는 소중태로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50% 이상의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약물요법이나 운동요법이 우선이지만 50% 이상이거나 전층 파열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깨 질환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큰 관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깨가 유연해서 자주 빠지는 경우에 친구들한테 자랑 삼아서 어깨를 빼보이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고 어깨를 많이 손상시키는 행동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탈구가 이것이 영구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한 외상에 의해서 탈구가 발생하면 또다시 빠지게 되는 동작을 하지 않으면서 어깨 관절을 보호해야 되는데 축구, 농구, 과격한 운동들을 계속하게 되면 관절이 심하게 손상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적당한 어깨의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은 혈액순환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회전근대를 유지하는데 너무 심한 운동을 하거나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깨 통증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종혁 원장과 함께 다양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봄철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가 피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호흡기뿐 아니라 피부로도 침투해서 피부 장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알러지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모공 속에 들어가서 여드름을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저자극성 세안제로 꼼꼼하게 세수해서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천연성분의 보습제로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게 좋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